questo è LASMU No, LASMU LASMU SOS POMIN SON LASMU 와우 여보세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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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인사 여러분 예예 자 자! 오, 이제 준비하러. 다들 준비하려면? 다들 이제 준비하러. 샤라이터 거리믄! 하늘춘! 다들 하늘. 하늘춘지? 다들 하늘. 하늘. 하우슈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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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워이도 금연 와잉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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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잉몬 샤워이도 금연 고수유지 너무 안 봤잖아 와잉몬 사인 그래 하자 하자 사인이요 사인이요 와잉몬 우리 더욱두그그그그그그그그그레이 샤라이도 금연 진이 몬으니움몬 보무스 슈퍼주녀 진이 우리 슈퍼주녀 우리 슈퍼주녀 우리 미니어져 한국 한국 맞아요 안녕하세요 나는 동널 다양한 여성 제 말은 동널 그리고 다른 여성 저는 동널 저는 동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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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의 동하 동하이자 상하 상하이자 동하이자 동하이자 상하이자 동하이자 동하 동하이자 동하이자 지금 너무 sıldvo UP 입의 사랑 이fter야맨 아아아아아아아아앙 ~~ ~~ ~~ ~~ ~~ 那 ты lucas ~~ ~~ ~~ ~~ ~~ ~~ 저어어어 어어어어어 want to know tú 여러분들 벗어라緯 mesmo 하지만 내가 원래 브로그 roman 벗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버전을 벗으려면 하지만 세 키로 왜냐면 아주 어린 친구들도 있으니까 그리고 하지만 우리는 말하지 않고 서로 잘 알잖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다 알게 되죠 우리의 생각은? 격돼 여러분이 좀 변탈 변탈 여러분이 변탈 변탈 하지만 그런 여러분들을 저는 사랑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라도 저는 사랑할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라도 저는 사랑할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라도 저는 사랑할 거예요 진짜로 제가 생활에 좀 오랜만에 왔어요 진짜 우리 저희도 너무 보고 싶었었고 너무 보고 싶었었고 여러분이 그리고 그리고 은혁동에 동해의 은혁이랑 디에리가 여기에 와서 콘서트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지금 설레고 기뻐요 그리고 굉장히高興 因為 은혁하고 제가 둘은 첫번째 첫번째 그래서 여러분 저희 둘이 같이 있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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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둘이 저희 둘이 우리 둘이 hiçbir 때 우리 둘이 수영 여러분 여러분 연락을 네 여러분 여러분 언니 우리 둘이 감사합니다 리허장! 네. 저는 리허장입니다. 저는 리허장입니다. 저는... 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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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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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분은. 아이고. 정말 너무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저희 많이 보고 싶으셨죠? 여러분들도鄉은 여러분을 사랑해주셨죠 공연하기 전에 저희가 대기실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재밌는 상태로 presence 그분이 서포트 해주신 여러가지를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看到 다자给 우리의 음식을 제공하고 우리의 비용도 굉장히 감동 저희 D&E 이름으로 모자도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의 D&E 이름으로 우리의 의식을 제공한 지식을 제공하고 여러가지 음식들도 많이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음식들을 많이 준비해 주시고 휴대폰 메토리도 준비해 주셨더라구요 알 기본해본 게으로서 그리고 만들어 Sandbox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굉장히 감동 역시 어 저의 라우보들은 우리의 맘을 보다는 그의 남편 내조를 잘하는 사람 굉장히 젖킬两母亲의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의 맘에를 더욱 감동 사실 저희가 저희가 오늘 아침까지 저희 슈퍼주니어의 새 앨범 촬영을 하고 방을 세고 왔어요 저희 슈퍼주니어의 새 앨범 많이 기대되시나요? 저희 슈퍼주니어의 새 앨범 굉장히 방을 세서 체력적으로는 힘들 수도 있지만 무대에 올라오는 순간 피곤은 싹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런데 상태를 그 때 우리의 피계感은 이제消失 오늘 여러분의 사랑으로 저희 에너지를 꽉꽉 충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랑을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사랑을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즐길 준비 되셨나요? 여러분 준비하셨나요? 여러분 준비하셨나요? 네 우리의 한국우 저는 한국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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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가능한가요? 가능한가요 여러분은 한국어로 공부할까요?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 취지가 돼요 지금 시작해야 할까요? 하이치라 아 그러면 또 많이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실 테니까 저희가 어제까지 찍었던 뮤직비디오에 대한 하이치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스포일러 스포일러 조금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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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스포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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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오늘은 저희 D&E 쇼을 끝까지 재밌게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준비하고 싶습니다. 잘한다! 준비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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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곡은? 라이트! 카메라! 액션! 액션! 땡기! 뱉다!